오늘 한발은 분명히 또 시장은 들썩거리겠죠 이게 내일까지나 주중으로 계속 연결될지는 아직은 좀 애매하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항상 주거니 박거니 뭔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또다시 미사일을 텔라비브 공항 이스라엘 중심부를 향해서 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위스크는 아직은 상존하는 건 맞지만 어쨌거나 균형을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약간 이렇게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어느 방향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한발은 딱히 기업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1000원 만에 복귀해서 기업 선정을 했는데 확 밀려오리더라고요 물론 이 코너가 제가 종목을 매수 매도 그다음에 추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세태가 흘러가구나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기분상 주가가 밀려버리면 좋진 않죠 그런데 어제 SCI 평가 정보를 했던 이유는 시장금리 때문인데 우리나라 이제 금리 어제 주담대 금리 변동금리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죠 9월 컵 픽스 지수가 0.16%포인트 올라서 3.82 하여튼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금리,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가 계속 위반되고 괴리를 나타내는 건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 SCI 평가 정보를 했는데 그냥 확 밀려버리기 때문에 수급 요인인 것 같은데 수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한 발을 선정하지 않고 그냥 뭐 외부의 변수들이 상정한다 정도 그러니까 오늘 주가는 분명히 또 아침에 개장은 갭상승해서 출발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막 들썩거리겠죠 테마주들이 또 나올 거고 막 이럴 텐데 그거를 따라 붙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점인가 이게 이제 답보할 수는 없어요 어제 증권가에서는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공공연하게 이제 보도도 기사들이 나왔는데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바닥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기사만 아니었으면 조금 공격적으로 볼까 했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발은 오늘은 좀 관망이고 김현미 매니저나 이영은 매니저한테는 다른 주제를 아까 그 대차장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공매도 이슈가 또 2차전지 중심으로 요즘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 이런 얘기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 뉴스 중에 하나가 대차장고가 7조 정도 줄었다 우리가 대차장고가 보통 공매도에서 불법은 전혀 주식도 없는데 공매도를 하면 이건 진짜 잘못이죠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차입해서 매도를 해서 다시 상환해서 갚는 이런 형태인데 대차장고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매도 여력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연말 정도에는 공매도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수성이냐면 보통 공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연말 되면 상환을 좀 많이 하죠 배당 때문에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 정도 갖고 하냐 그러는데 그런 4, 5% 이 정도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 보니까 보통 배당 시즌에는 공매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매도 했던 거를 다시 이제 그걸 갖다 쇼커버 다시 이제 한 배수해서 이제 다시 이제 차입을 갚는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아마 대차장고는 조금 줄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초보다는 이제 공매도의 강도들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 분명히 이 부분은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죄송합니다 공매도의 이 플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주식을 빌려와서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는 또 주식으로 갚고 그 수익이나 손실은 이제 빌려온 사람이 지고 단 빌려올 때는 이자를 줘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주식마다 이자율이 다르거든요 빌려오는 대차 이자율이 다른데 그러면 그 주식의 원소유주는 누구냐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내 잔고에 있는데 그걸 막 빌려줘버리면 내 아이 허락도 없이 뭐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내 주식이 빌려져서 공매도가 되는데 쓰인다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는 빌려갔으면 그 이자를 나한테 줘야죠 이자율이 높은 것들은 20%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그런 투명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에서 전산화를 시켜라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김영미 매니저는 이 대차 잔고 네 뭐 대차 잔고 줄어들고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잔인한 얘기지만 개미들이 이제 다 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용 잔고 줄어들고 대차 잔고 줄어드는 게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뭐 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주식시장의 또 일부고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잘 활용하면은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좀 완화하는 효과 또 있고 또 폐지를 하는 효과도 있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이제 무차익 공매도와 같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이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규제를 해달라 좀 더 투명하게 해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빨리 좀 바로 세워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주가도 급락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도 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하고 호텔실라가 딱 이제 두 종목이 지목이 좀 됐잖아요 무차익 공매도가 이제 많아가지고 두 곳에 뭐 외국계 증권사 이제 뭐 징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정작용이 좀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무차익 공매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또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에 이제 척발된 것도 사실 지금 이제 뭐 무차익 공매도를 한 건 아니고 과거부터 이제 이런 오래된 관례 때문에 그런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뭐 대차장구 중에 또 공매도를 때린 것 중에서 이게 무차익으로 한 건지 아니면 차입을 해가지고 한 건지도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적발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자정작용을 좀 겹쳐가지고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우리 시장을 믿고 안심하고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차익 공매도의 개념은 사실 신용 거래죠 그 원래 쫙 위로 올라가 보면은 거대한 금융시장 특히 이제 FX라고 하는 외환시장은 글로벌하게 그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고 그 이너서클 안에는 신용을 얻은 참여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굿네임, 배드네임 뭐 이렇게 용어들을 쓰는데 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신용이 터져 있으면은 크레딧이 나오면은 그냥 사실 그렇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차입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나중에는 토탈 리턴수와 이익만 정산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외환시장에도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는 우리 역외환율, NDF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고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정산 금액만 털어버리는 이런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공매도 시장에다가 투영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거대하거나 막 이렇게 그걸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비하자라는 건데 서로의 목소리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본시장에 그거를 이야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무차입 공매도는 죄악이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기법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글로벌 외국 아이비들은 좀 익숙해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크레딧 신용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해가지고 주가가 나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꾸 떨어져서 나는 지금 실험이 깊어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무차입 공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만드는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는 저는 이제 정보 비도층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턱없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죠 결국에 승부는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본질로 가겠죠 실적이 좋고 뭔가 따박따박 받쳐주면 주가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확 깎이니까 약점이 있고 그렇죠 기업이 또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공매도들한테는 상당히 먹잇감이 되는 거고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좋아 무조건 미래는 밝을 거야라고 달려들어서 들고만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왜 이러지? 이 회사 좋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그런데 얘가 빈이 돌아왔는데 대차 잔고가 지금 줄고 있다는 수급 측면에서는 그런데 또 연말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11월에는 항상 대주주 여건 때문에 또 11월이 다가오는데 그건 뭐 나중에 11월에 얘기할 거고 석유화학주들 한번 따라가볼만한 기업들이 있나 이렇게 또 질문이 왔는데 최근에 보면 흥구석유, 한국석유, 석유자들하고 하는 흥국석유는 아니고 흥구석유 사실은 이제 에스오일 같은 정유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게 정상인데 별 상관없는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가 논리를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테마는 테마로 보면 되는 거고 이 기업들이 과연 유가가 올라가는 것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내년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유가 전망치를 150달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로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종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국제유가는 어제도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로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배럴의 WTI 86달러니까 사실 애매한 위치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가의 흐름하고 테마주들의 흐름이 동행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테마주들은 향후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를 감안을 해서 움직이는 거고 전쟁 관련된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이란이 진짜 참전을 하고 지금 가자지구 쪽에 전면전이 불거지게 되면 민간인 사상자들이라든지 훨씬 더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상황을 그동안에 지겹도록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정작 올라가야 될 종목은 어제 말씀해 주셨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쟁 테마로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묻지마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시장의 방향하고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우리 국내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테마주들은 조정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제 시간에 하고는 분명히 조금 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염두를 해보시고 오히려 석유화학주 중에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연말에 배당과 관련된 이슈까지 감안을 하면 SOL 같은 기업을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은 결국 오늘 아까 대차장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전쟁 테마주들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서울에서 아덱스 2023 방산전시회 열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조금 지수가 반등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쟁 테마는 조금 또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1이 못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요가 확 급증하면서 올라가면 유가 상승하고 같이 연동해서 많이 가는데 지금 감산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것 같고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공을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파잖아요 사우디하고 지금 우리 11월 달에 코엑스? MSC에? 아니 코엑스 경합하잖아요 코엑스가 아니라 모조구? 부산 엑스포엑스포 죄송합니다. 코엑스 엑스포진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장고가 거의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올라오질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가 별로 그렇게 확 올라와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이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재고가 바닥에 들어오면 거기가 기회인데 지금은 그 기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계속 성장주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고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확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시장에 대한 성장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HBM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매매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중국 경기라든가 전체 글로벌 경기가 확 올라오면 그때는 석유, 석유화학 이런 쪽이 주목을 해야죠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은 역시 IT라는 성장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비밀이 돌아왔는데 추려서 두 분의 한 발 제가 한 발을 기업을 선택을 안 하면 이게 자꾸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백분 토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개장 전에 급한데 김영희 매니저의 한 발 선택은 오늘 어디로 갈지 빨리 종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또 리뷰 있네 리뷰를 빠르게 좀 해드릴게요 GI 이노베이션이 어저께 호재가 나왔거든요 일본의 피부과 전문 기업으로 대략 반올림에서 약 3천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GI 3012가 알러지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어저께 장중에 17% 급등을 하다가 막판에는 오히려 13% 하락으로 끝났거든요 저는 오늘 GI 이노베이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으로 준비해오진 않았습니다만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강력 매수 K세론 이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호재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세론 뉴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지금 세론 뉴스 할 경우가 아니고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술 이전에 내용만 따져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I 3012 알려진 치료제가 이미 유한양행으로 1조 4천억 정도 규모로 판권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글로벌 임상 1,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만 제외하고 유한양행한테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일본만 제외한 일본 기업한테 3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또다시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좀 받은 거고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론 뉴스 할 상황이 아니고 주가가 오히려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강력한 전원 매수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번 주 주말부터 유럽에서 ESMO가 진행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GI 101 지금 GI가 개발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또 임상 중간 결과를 좀 발표할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면역치료제와 관련해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이제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심도도 그만큼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글로벌 기술력을 감안해보면 주가가 지금도 저는 상당히 좀 조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오히려 이제 세론 뉴스 돼서 주가가 이제 많이 급락을 한 상황이라서 다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목표가는 뭐 한 3만원 3만 천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장에 반등이 좀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어제 시장이 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하는 한미반도체는 버텼어요 간단하죠 네 HBM3 수혜주 중에 이제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저께 이제 국가 마감했거든요 뭐 장막판에 양봉 전환이 딱 하면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치수 올라가면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상승을 좀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HPSP, 이어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온 한발 종목은 2차전지 쪽 종목이에요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려가지고 이틀 만에 바로 이제 목표가 달성을 좀 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낙폭가대 구간에서 이제 젖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이제 산업용 이제 발전설비, 화공설비, 발전 플랜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2021년부터 2차전지 쪽 이제 매출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강원에너지가 양극재 공정의 이제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전기 히터 건조기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 그 외에도 뭐 건조기, 분쇄기, 탈철기 이런 이제 양극재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적인 장비들을 텅키 방식으로 이제 제조하는 이제 기업으로 이제 알려진 회사인데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연초에 이 회사가 아주 강하게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건 리튬 때문이에요 이제 무수수산화 리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요구하는 수분 압력이 이제 극히 적은 99.99999%의 무수수산화 리튬 생산 설비를 이제 갖고 있는 강원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 자회사의 이제 가치가 부각이 좀 되면서 연초에 주가가 4만 4천 원 정도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한번 했고 그 이후로 거의 한 6개월, 7개월째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2만 원대 구간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서 낙폭 가대 구간 또 수산을 최근에 이제 뭐 리튬 가격 반등도 조금 이제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제 좀 감안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올해 기준으로 지금 연간 이제 무수수산화 리튬 생산 캐파가 한 1만 8천 톤 규모인데 2025년까지 이걸 3만 톤 규모로 이제 증설 투자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또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부진합니다만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 또 테슬라 실적 발표 뭐 이런 모멘텀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정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3분기 때 워낙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워닝쇼크 악재를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으로 이제 좀 진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원에너지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2만 1천 원 1차 목표 가격은 2만 6천 원 손절 가격은 1만 8천 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특강의 오늘 강원에너지를 김명민 매니저는 한발 선택하셨는데 1호구 매니저는 강원에너지를 혹시 좀 아세요? 네 강원에너지가 올해 연초에 수산 리튬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됐었죠 이거 웰크론 계열인가요? 관계가 있나?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네? 네 관계없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종목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 종목이 보니까 이제 그 본업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성장성이 좀 많이 좀 더뎠었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업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산화 리튬은 그러니까 무수 그러니까 그 물이 약간 이제 수분이 좀 적은 이제 이 리튬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이제 한번 급등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조종 들어가면서 계속 지금 조종을 충분히 좀 받은 자리고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기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낙폭과 대만큼 또 존재로가 별로 네. 낙폭과 대고 또 최근에 2차 전지가 그동안 확 죽었다가 다시 이제 2차 전지 분위기가 이제 바닥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다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지금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김영경 매니저가 타이밍은 잘 잡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리포트들이 왕왕 보이네요 네. 네. 키움증권의 포스커피처엠도 뭐 리포트를 내리키지 않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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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2차 전지의 어떤 반등을 조금 생각하는 재료들이 있으니까 네. 워낙 좀 많이 빠졌다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2호금 매니저 한 발 가기 전에 또 리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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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이제 아 그 리뷰는 이제 벽산 벽산? 네. 벽산 뭐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언제 얘기하셨던 건가요? 이게 뭐 정확히 날짜는 저도 지금 아 10월 12일로 지금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아 자리 비우셨을 때 아 네. 제가 오셨을 때 네. 아마 이제 최근이었을 거예요. 여기 아마 네. 네. 10월 한... 근데 이제 이 벽산 종목이 지금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어제 이제 시장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이제 움직임이 조금 이제 다시 조금 눌리는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벽산은 지난번에도 소개할 때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 워낙 좋고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업종이나 뭐 이런 거 섹터랑 엮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마 개별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미국도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하고 시장이 그동안 좀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 실적 시즌이 하나의 시장이 또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벽산이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실적 시즌이 끝났을 때는 뭐 우리가 이 종목을 들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실적 시즌 나오면서 정거점 돌파 시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한 발은 새롭게 준비하신 기업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도 이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이 종목도 이번 3분기가 실정에 이제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이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ESS 최근에 이제 ESS하고 전기차 부품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의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이러한 이 흐름이 이 종목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는 이제 다이캐스팅, 금속을 가공하는 이러한 부분의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매출이 주로 이제 모바일이나 통신 장비 쪽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우리가 분류할 때 항상 통신 장비 쪽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잘했던 통신 장비 쪽은 오히려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새롭게 지금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ESS하고 전기차 부품,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이 지금 매출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가 일어나면서 이제 사업 포토리오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G 이미지를 이제 지우고 이제는 이제 ESS란 전기차 부품 쪽에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운 성장주로 발더듬하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이번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실적을 주도하는 건 ESS인데 지금 올해 아마 이 부분이 매출이 한 4,400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 대비해서 한 137%나 성장하는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성장이 기대가 되는 요인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매출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키는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 의존하다 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위기 약간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다 보니까 동사한테 이제 많은 기회가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또 강점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원재료부터 그 금속 가공까지 이거를 완전히 원스톱이라고 할까요? 한 번에 다 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가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타 금속 가공업체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점도 이 회사의 또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미워지는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또 LFP 배터리 또 이제 ESS에 사용이 되면서 ESS의 지금 효연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 점을 본다면 이 부분의 성장성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기차 사업 쪽도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품 사업 쪽에서 일단 이 회사가 하는 게 이제 팩 하우징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모들 쪽인데 이 부분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학대 성장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그 통신 장비에서 이제 새롭게 변신하는 서진 시스템에 지금 바로 원 분기? 이제 원 시점이 되는 이 시점이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지난 8월 22일 날 14,510원 바닥 찍고 지금 여기서 약간 이제 조주 패턴이랄까요? 이제 서서히 추세를 돌리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는 15,500원. 목표가는 일단 18,7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냥 14,000원 좀 넉넉하게 잡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뭐 차트가 좀 짧았지만 모양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두 분의 한 발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민 매니저는 강원에너지, 그 다음에 이호구 매니저는 서진 시스템. 두 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